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바올은 왜 빌리뽀에서 로마 시민권을 주장했을까요? 바올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학식이나 학벌 그리고 모든 세속적인 특권, 특히 로마 시민권을 배선물처럼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빌리뽀서 3장 8절 말씀해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여김은 내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올은 첫 번째 전도여행 후에 바나바와 헤어지고 두 번째 전도여행에서 신라를 데리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빌리뽀에서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주장했습니다. 빌리뽀는 마게도냐 성의 첫 번째 도시였습니다. 바올과 신라는 안식일 날 유대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혹시 회당이 있는가 찾아봤는데 빌리뽀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고 기도처만 있었습니다. 그 기도처는 빌리뽀 성 밖에 강가에 있었는데 빌리뽀에 있는 유대인들과 헬라 개종자들이 그 기도처에 모여서 안식일 모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바올은 여자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루아디라에서 옷감장사를 하는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온 가족의 세례를 받고 바올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바올이 루아디라의 가정을 거점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의 기도처 혹은 다른 기도처로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인 여자 계집종을 만났는데 귀신이 바올을 알아보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여러 날을 바올과 신라를 쫓아다니며 소리를 쳤습니다. 바올은 그 영혼의 부르지짐을 듣고 이 여자는 점치는 귀신 즉 피돔이라는 뱀신의 사주를 받아 점을 쳤고 이 계집종의 주인이 여럿이며 학대와 착취를 당하고 있었는데 이를 불쌍히 여긴 바올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이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돈벌이를 잃어버린 계집종의 주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올과 신라는 풍기물란죄 혹은 신들을 경멸한 불경죄 혐오죄를 씌워 고발했고 로마 집정관들은 바올과 신라를 매로치고 빌리포의 차가운 감옥 속에 착고를 채워 가둬버렸습니다. 바올과 신라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고 밤중에 감옥 안에서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렸고 죄수들이 그들의 기도와 찬송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와 찬양을 들으시고 능력을 행하셨는데 옥터가 흔들리고 모든 죄수들의 족쇄가 풀리고 감옥의 문들이 열려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옥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가지 못한 것은 그 전율이 탈옥의 열망보다 더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잠자던 간수가 엄청난 진동에 깨어서 일어나 보니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아마도 로마법에 의해서 간수가 죄수를 지키지 못하면 그 죄값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극적인 상황에서 바울은 간수에게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긴노라 하고 외치자 간수가 등불을 가지고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까 라고 절규했습니다. 이 간수의 부르지즘은 죄에서 구원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현재 당한 상황에서 자기를 구원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과 신라가 죄수들을 데리고 탈옥을 하면 자기가 죽을 것이니 제발 도망가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가를 전해줍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는 씻을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하여 바울과 신라의 매맞은 자리에 상처를 씻어주고 가족들을 불러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간수는 바울과 신라를 자기의 집으로 초청하여 음식을 차려주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뻐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놀라운 사건이 밤중에 일어났고 새벽까지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가슴이 벅찬 간수는 아침이 되기 전에 이 모든 일을 했고 동이 트는 아침에는 새날을 맞이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의 기도와 찬송, 큰 지진과 옹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착고가 스스로 스르르 부러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옹문이 열렸지만 죄수들이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다는 소문이 집정관들의 귀에까지 들려졌습니다. 동이 트자 집정관들은 전령을 보내어 바울과 신라를 석방하라고 간수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포악하고 잔인하게 고문을 했던 집정관들이 왜 갑자기 바울과 신라를 석방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밤사이에 일어난 전대미문의 사건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집정관은 이미 부하들에게 사건의 전말에 대해 보고를 받았을 것이고 이 사건은 매우 신비하고 괴이한 사건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거대한 지진과 옹문과 죄수들의 착고가 저절로 풀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수들이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은 하늘신의 개입이 있었고 매우 미신적인 로마 집정관들에게는 불길한 징조, 오멘, 재수없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으로 바울과 신라를 석방하여 빨리 떠나보내라고 급히 명령을 내렸을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개입으로 바울과 신라는 로마군의 소나기 위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자유의 몸으로 마음껏 주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 가지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정당한 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아야 하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때리거나 해를 가했을 때 로마법에 의해서 항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에 협조한 소수민족들에게 시민권을 주어서 로마 시민이 되어 로마법의 보호를 받도록 했는데 로마가 이민족들을 회유하고 합병하여 로마화를 이루어 로마 제국에 충성하게 하려는 유화정책이었습니다. 바울과 신라도 이러한 로마 제국의 유화정책에 따라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1차 전도여행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주장하지 않았을까요? 만일 점치는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신라를 고발했을 때 로마 시민권을 내세웠다면 그렇게 매를 맞고 수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만일 빌리포 감옥에 갇히기 전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내세웠다면 고난을 받지 않았겠지만 감옥 속에서의 깊은 기도와 찬송은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도 없었을 것이고 간수의 가정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적 특권을 모두 버리고 가장 낮은 신분으로 온갖 빚박과 고난을 당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했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을 때 바울은 가장 진실한 믿음과 거룩한 열정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 가운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여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이방인들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속적 특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훨씬 편하게 넓은 길을 갈 수 있지만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좁은 길을 갈 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심은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정관들이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서 놓아주고 잘 가라고 했을 때 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내세우며 불법에 대해서 항의를 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복음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로마 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이며 사도들의 특권임을 인식하기 위해서 바울은 사후 약방격이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부로 대하는 로마 집정관들의 정중한 사과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집정관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도 역시 바울 자신의 자존심이나 보복심리가 아니라 복음의 권위를 위해서 세상 권세자들의 정중한 태도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복음은 갑없이 전해야 되고 빈부귀촌 남녀로서 없이 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함부로 대한다든지 복음을 싸구려로 치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악이며 그리스도의 보혈을 욕보이는 사악한 마귀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직 복음의 고귀함을 위해서 복음을 담은 그릇인 바울 자신과 신라의 로마 시민권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 후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종종 내세웠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의 모함과 암살 그리고 극심한 박해를 억제하고 바울의 복음의 마지막 종착지인 로마까지 가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세상의 특권을 포기하고 오직 진실함과 고록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와 영광을 드러내야 하지만 때때로 복음의 권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피값을 비방하는 세상의 지식인들이나 권력가들에 대해서 복음에 대한 정중한 태도와 예의를 갖추도록 세상적 특권을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오직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의 도를 위해서 자신의 세속적 유익이나 특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세상적 특권을 사용하여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